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, 뭐 갈창, 갈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? 예! 난경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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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엊그저께요, 대강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, 뭐 갈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? 예!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?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? 예! 한글자막 by 한효정